반갑습니다 갑자기 남자 선생님이 나와서 깜짝 놀라 하셨을 텐데 지금 시험 일정에 따라서 약간 좀 강 선생님이 그 알고리즘 쪽에 변경되는게 많잖아요 코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구원푸수로 제가 등판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저하고 같이 하게 될 것 같구요 저는 왕도목 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정보처리 실기 강의를 하네요 4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저는 필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감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데이터베이스 실기 인데요 필기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내용들 좀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부터 시험이 개정이 돼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뀌었어요 16년도 말에 나온 개정안에는 단답형 이었었는데 17년도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또 개정안이 나와서 2017년도 부터는 C코딩도 좀 들어가고 직접 하는게 아니라 이제 단순한 코드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요게 이제 사무자동화 필기에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공무원 전산직 필기에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렇게 많이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부담 없이 저하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우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에서 다 공부하고 오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는 크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차례를 보시면 우선 데이터베이스의 개요 이제 오늘 보게 될 거고 다음에 이제 모델링 그 다음에 SQL 정규화 그 다음에 실무응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구요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보화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계신가요 모두 맞죠 우리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정보화 시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죠 아 그 이유는 뭘까요 음 점점 정보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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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다 보니까 걔네를 처음에는 그 쌓이는 게 참 신기했던 거야 그래서 정보화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은 그 정보를 어떻게 쓰겠느냐 그 모은 자료를 어떻게 쓰겠느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뭐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DB 를 구축하고 그 DB 를 운영하는 DBA의 역할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늘 이제 개요를 보게 되는데 얘네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필기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또 차례가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요 문제는 풀지 말라고 전달을 받아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서술하면서 써 보시고 교재에 답이 있으니까 답을 보면서 얼마나 가깝겠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같은 거 막 볼 때 이러한 형태로 시험을 보는데 기사실기 혹은 산업기사실기에서 그런 학부생들을 위한 형태의 시험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구조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게 될 거고 얘네가 시험 문제에 실게 출제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초적인 내용들부터 용어가 나오고 걔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암기보다는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해하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이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용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주고 그 외에 그 용어가 왜 그런 용어를 가지게 됐느냐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교재가 있기 때문에 교재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이 DBA로서 역할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현실세계 지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어떤 현실세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모아놓은 게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쪽에도 모아놓고 이쪽에도 모아놓고 이쪽에도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중복된 데이터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모두 묶어서 한 번에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거가 됨으로써 우리가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중복 내용을 제거하는 거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정의는 여기 보시는 통합된 데이터 그 다음에 얘네를 한 곳에 모아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같이 써요 왜 저장하겠어 같이 쓰기 위해서죠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취직을 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하면 검색 엔진에 검색 엔진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검색 엔진 그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다니면서 크롤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해서 네이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검색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나만 검색할 수 있니 아니죠 다른 사람도 검색할 수 있는 거에요 운영 데이터 네이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operation shared stored integrated 이렇게 모두 다 기억하세요 이미 필기에서 보셨기 때문에 바로 전 회차에 필기 합격 하신 분들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필기 합격한 지가 이제 2년이 간당간당해 그래서 실기가 마지막 시험이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밑에 있는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통합되어 있다는 게 뭔지 모르지 않잖아요 초등학생 아니니까 저장되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공용 그 다음에 운영 그 단어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정의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실생활에 있는 다양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놓은 통합된 데이터이고 얘네를 어떤 저장 장치에 저장하는 저장된 데이터며 얘네를 저장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용 데이터고 그 다음에 얘네는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다 라고 쓰면 정답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용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다 영어까지 같이 써버려 끝나는 거죠 학부 때는 그냥 A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기사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에 맞으면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채점관이라고 하면 이 네 가지 단어가 모두 나왔다면 정답으로 처리해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을까 우선은 계속적으로 변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의 크롤러 크롤러라고 하는 것은 검색 로봇이에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축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요 동시 공유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야 조 그럼 바로 나오죠 자 내용에 의한 참조 얘는 주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에요 제가 네이버에다가 왕두목 이렇게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이버 DB 안에 있는 그 내용에서 왕두목을 찾아오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용어들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어려운 필기시험을 패스하셨기 때문에 얘네를 설명하는 게 좀 민망할 수는 있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는 우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개체라는 게 있습니다 엔티티 얘는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의 개념 정보 단일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다 그러면은 학교다 이게 바로 개체가 되는 거죠 학교다 그럼 학교가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럼 학교에는 뭐가 있을까 학교에는 누가 있어요 학생이 있겠죠 그저히 얘네가 속성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과목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직원도 있을 수 있어요 직원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요렇게 구성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개체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하나 어떠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정보 단위 현실 세계 하나의 단위고 그리고 그 개체를 가지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단돌이 해서 쪼개낼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요게 이제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는 개념이나 단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생에 있는 우리가 유형 무형의 정보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 엔티티 내에서 얘네를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로 쪼갤 수 있는 애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서술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답형도 나오고 서술형도 나오겠지만 얘네가 이 핵심적인 단어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관계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서 학교라고 해서 커다랗게 이렇게 잡았지만 요건 좀 생각하지 말고 학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속성으로 쳤지만 하나의 개체가 될 수 있어요 왜? 자 학생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지우고 다시 한번 좀 해보죠 자 학생과 교수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학생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교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학생 엔티티예요 여기는 교수 엔티티입니다 자 학생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이름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학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번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자 교수는요 자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또 여기에서 뭐 교수 번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여기 담당 과목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떤 이 담당 교수를 설정한다 했을 때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겠죠 얘를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될까요? 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한 학생이 여러 교수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교수 한 명은 여러 명을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보통 다 대 다 이런 관계가 됩니다 얘네는 다 대 다 관계 뭐 1 대 1 단 관계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런 걸 우리가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엔티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두 개 이상의 개체 또는 속성에서 두 개의 관계를 설정하는 연관성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계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관계 종류에는 보시면은 1 대 1 관계 1 대 다 관계 다 대 다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우리나라는 뭐예요? 1부 1처제니까 보통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부부 관계가 보통 이렇겠죠 자 1 대 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까요? 부모 자식 관계 그죠? 부모 하나에 자식 여럿 뭐 요즘엔 1 대 1도 있겠지만은 여럿을 낳을 수 있겠죠 DB를 구축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요즘에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러더라도 DB를 구축할 때는 기본적으로 1 대 다 관계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왜? 한 명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낳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 다양한 상황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 대다 관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과 교수 이런 단계가 우리가 다 대다 관계가 되겠죠 자 다음에 뭐 시스템 카달로그라고 하는 애가 나왔는데 시스템 카달로그는 뭔가요?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또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카달로그다 이런 거 보면 어떤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구매한다 그러면 자동차 카달로그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의 사양이나 얘는 연비가 얼마나 되고 또 얘는 몇 인승이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느 정도의 레코드가 있고 어떤 속성과 어떤 필드가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애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바로 시스템 카달로그가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모른다면 정리 그래도 또 다양한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스템 카달로그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테이블, 인덱스, 뷰, 제약조건, 사용자 등의 개체에 대한 정보와 정보들 간의 관계로 저장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카달로그는 다른 말로 데이터 사전이라고도 하고 얘가 이제 출제됐던 겁니다 시스템 카달로그에 저장된 데이터를 우리가 메태데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두 다 같다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됐죠? 용어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일반 사용자도 시스템 카달로그의 내용을 검색할 수는 있지만 시스템 카달로그 내용은 삽입 삭제 등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얘는 누가 관리해요? 우리 DBMS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시스템 카달로그 갱신은 사용자가고요 SQL문을 실행하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되게 된다라는 거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머릿속으로 혹은 직접 써보세요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써보시고 아래쪽에 모범 답안이에요 이게 꼭 답안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DBMS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데이터베이스를 빨리 검색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또는 보완성도 우리가 가져 있어야 되겠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전체적인 시스템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얘를 우리가 DBMS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DBMS는 한번 읽어 볼게요 종래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인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성과 종속성이라고 했어요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등장했고요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중개 역할을 한대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정의, 조작, 제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 조, 재 이렇게 해서 다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 운영해 주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종속성과 중복성 중복성은 어떤 건지 알겠죠 종속성은 어떤 걸까요 어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 테이블이 있다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이 이게 한 30도 정도로 꼬이네요 이렇게 이따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학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민번호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 치면 여러분들 이 학번은 누구를 결정할까요? 이름을 결정하죠 그러면 이름은 누구에 종속됐어요? 학번에요 주민등록번호는 누구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결정할 수 있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구별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름은 주민등록번호에 종속되어 있죠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건 아주 정교화된 그러한 형태가 되고요 나중에 뒤에 가시면 얘네의 종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교화 과정을 상세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에서는 정교화에 대한 단계 상세 내용을 보지 않으셨지만 실기에서는 얘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종속성과 중복성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세히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아 중복된 거는 얘네가 여러 개 같이 들어있는 거구나 종속성은 어떤 속성이 어떤 속성을 결정해서 얘가 얘를 결정해버리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종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DBMS의 다음 구조입니다 DBMS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될 거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애가 DBMS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고 이 바깥쪽 단은 뭐가 될까요? 얘는 일반 사용자들이 되는 겁니다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세 명 있죠?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DBA가 있고요 실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이런 것도 다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사용자는 어떻게 할까요? 네이버에 검색한다 그럼 지리를 하겠죠 왕두목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걔를 내부적으로 쿼리를 날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SQL문을 날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DB에 그지? 그런 것을 설계하는 애가 바로 누구예요? 응용 프로그래머죠 자 그러면 얘네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 DB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애가 바로 누구예요? 네 DBA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DBA는 스키마를 우리가 구청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언어로요? DDL을 통해서 응용 프로그래머는요 DML이죠 Select, Insert, Update 일반 사용자는 단순 언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 DBMS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DDL 컴파일러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축하는 사람이고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을 삭제하고 테이블 구조를 변경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DDL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로 작성된 스키마를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DL 컴파일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로 구축되어 있는 작성된 그 언어를 스키마에 정의를 하주는 분석하고 해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DDL 컴파일러라고 하는 애는 데이터 정의어잖아요 DDL 그지? 얘네로 이 언어 DDL 언어로 작성된 스키마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래서 크리에이트 딱 주면 이 컴파일러가 아 얘 테이블 만들으라는 거구나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로 얘네가 저장된 데이터를 관리하는 저장 데이터 관리자한테 보내주는 거죠 자 DML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은 얘는 우리 응용 프로그래머가 관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래머가 쓰는 애죠 그래서 DML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데이터 조작어로 구성되어 있는 애를 어떻게 해요? 실제 처리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주는 역할이잖아요 컴파일러니까 이 DML 컴파일러 전단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지금 그려있진 않은데 DML 전처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DML 프리컴파일러 그래서 프리컴파일러라는 애가 이 앞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 SQL문을 작성하다가 보면 실제 우리 조작어에 해당하지 않는 부수적인 문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전처리기라는 걸 아시나 모르겠네요 컴파일러 하시면 우리 전처리기라고 해서 주석을 제거하거나 필요 없는 애들 제거하고 실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가 전처리기죠 그래서 DML 프리컴파일러라는 애가 이 앞에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DML 컴파일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조작어를 번역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를 야 마우스 어딨냐 여기 있네요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에 보내주게 돼요 자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는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저장 데이터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고요 DML 컴파일러부터 전달 받은 데이터 처리 요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얘가 실제로 수행하게 하는 역할이죠 그 다음에 지리어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떤 거예요 사용자의 처리 요구를 실제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런타임 데이터베이스 처리기가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이 유효한지 검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정상적으로 들어온 거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약 조건을 얘네가 또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이 위반 여부를 또 확인을 해요 회복이나 병행 수행 작업도 얘가 바로 트랜잭션 관리자가 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쭉 봤습니다 지리어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가는 거고 지리어는 지리어 처리기 바로 여기서 처리하는 거고 응용 프로그래머 단에는 DML 컴파일러 그 다음에 관리자 DBA에서는 DDL 컴파일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아마 블랭크로 문제가 나왔었을 거에요 예시문제 그래서 각각 단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사용자니까 지리어 응용 프로그래머는 걔네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DML을 관리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DML 컴파일러 DBA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때문에 DDL 컴파일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무결성하고 병행 제어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는데 얘네는 이제 점점 또 가면서 자세히 보게 될 거에요 그래서 우선은 무결성에 대한 걸 한번 보죠 무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오류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면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구축했다고 하자구요 어떤 학교에 대한 학교에 대한 DB를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 있는 실제 내용과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서로 같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 수가 100명인데 DB에도 어때요? 100명이어야겠죠 그런데 현실에는 100명인데 DB에 102명이면 안되겠죠 얘가 바로 무결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결성이 해친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전산화 한 거거든요 자료화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현실과 다르면 안되겠죠 요겁니다 자 병행 제어 수행은 얘는 뒤에 가면 또 포인트가 하나 꼭지로 나올 거에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으면 얘네가 그냥 단순히 검색만 하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안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보통 어떻게 우리 SQL문으로 인서트 이렇게 되죠 다 아시죠 인서트 하거나 또 혹은 업데이트 한단 말이에요 요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한 구역에 대해서 얘를 삽입하거나 갱신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나요? 일어나면 되나요? 안되죠 그럼 무결성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뒤에 가서 우리 룰라킹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될 겁니다 병행 제어 기법에 그래서 요런 것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갑니다 DBMS의 필수 기능 이거는 뭐 너무 필기시험 보시면서 많이 보신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정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스키마를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하겠죠 조작 기능은요 그 구성된 데이터를 조작하는 거예요 넣고 빼고 갱신하고 제어 기능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요 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병행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요러한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어 기능이 되게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저장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정의 생성하는 거 바로 스키마를 정의하는 게 되는 거죠 조작 기능은요 그 요구 사항에 따라서 검색하거나 갱신하거나 삽입 삭제하는 것 이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답안 쓰실 때 제어 기능은요 무결성 그 다음에 병행 제어 이런 것들 또 뭐야 보안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답안에 포함이 되어야겠죠 자 다음에 DBMS의 장단점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장점 뭐 이거 필기에 나온 내용들인데 뭐 사실 제가 이제 정보처리 강의란 15년 정도 했으면 실기만 15년 정도 했는데 잠깐 쉬기는 했지만 15년 했는데 이 내용을 DBMS의 장단점을 실기에서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솔직히 저는 물음표입니다 자 우선은 장점이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성과 종속성을 최소화한다 좀 전에 봤죠 중복과 종속성을 최소화하고 일관성 무결성 그러면 아 선생님 일관성과 무결성의 차이는 뭘까요 데이터베이스는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항상 일관되게 그 데이터가 유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걸 일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무결성은요 그 데이터에 검증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간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고 데이터의 보안 유지가 가능하고 표준화 구현이 가능하고 많은 운영비가 소요가 되는 단점과 자료 처리가 복잡하고 백업과 리커버리가 어려움이 있다 한 부분에 장애 요인이 생겼을 때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취약성이 있을 수 있대요 자 데이터베이스 언어 얘는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과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조작어 제어 ddl dml dcl 데이터 디피니션 데이터 매니폴리션 데이터 컨트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의 한다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테이블을 생성하고 스키마를 생성하고 구조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sql 가면 이 ddl 하고 dml 에서 우리 얘는 drop 이라는 애를 쓰죠 얘는 delete 라는 애를 씁니다 둘 다 삭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다르죠 얘는 어떤 걸 다 관리하냐면 바로 테이블을 관리해요 테이블 얘는 테이블을 프로세스 하는 역할을 하고요 dml 은요 얘는 레코드 대상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욕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drop 이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나 스키마 이러한 한 큰 덩어리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나오는 조작어는 레코드 튜플 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레코드를 우리가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create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나 스키마 생성 그 다음에 drop은 삭제 알터는 변경 이렇게 됩니다 얘네 다 나중에 또 배우시게 됩니다 필기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상세하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얘네는 이제 검색하는 거죠 select 삽입 갱신 삭제 얘네는 튜플 레코드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제어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가 구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나오는 커밋과 롤백은 얘는 어떤 거를 하냐면 바로 무결성 제어 무결성 제어와 또 병행 제어 를 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그랜트와 이보크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제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 병행 제어 라는 것 어떤 건지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ATM 뱅킹에 가서 돈을 뺍니다 그런데 카드가 한 통장에 두 개일 수도 있고 혹은 인터넷 뱅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ATM에 가서 돈을 찾는 동시에 저희 딸이 통장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인출을 해요 같은 계좌에서 그럼 돼요 안되죠 고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게 됩니다 또는 제가 ATM인기에 가서 ATM에서 돈을 찾다가 ATM기가 중간에 돈을 막 쇠고 있다가 꺼져 버렸어요 정전이 돼가지고 꺼져 버렸어 내 돈 그지 계좌에서는 이미 백만원을 내가 찾는 다음 백만원 마이너스 백만원이 찍혔는데 돈은 나오다가 나한테 돈이 안 왔어 이거 뭐야 무결성이죠 나한테 백만원이 없는데 통장에는 마이너스 백만원이 된 거야 무결성을 해친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커밋과 롤백입니다 내가 ATM기에서 돈을 찾는 순간 그리고 셔터가 닫히는 순간 그때 커밋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롤백이 됩니다 롤백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 얘 돈 안 찾았어 됐죠 자 그랜트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리보크는 해제하는 거예요 사전 찾아보시면 아쉽죠 그랜트는 수여하다 라는 의미가 있고요 리보크는 해고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론을 확인하는 문제 쭉 나오네요 문제를 얘는 한번 살짝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중재자로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서비스 수행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다 DBMS는 물리적인 데이터 저장 구조와 외부 인터페이스 사이의 다양한 소프트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DBMS 구성 요소를 기입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은 얘는 우리 DML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DML 컴파일러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이 문제가 공개 문제가 한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이 중에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섹션 3번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요 스키마 우리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 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표현은 우선은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논리적 구조는 사용자 관점에서 본 구조를 나타내고 사용자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는 형태를 이야기 한대요 자 물리적 구조는요 실제 기계가 어떻게 저장하느냐 이것이 되겠죠 논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키마 물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저장되는 방식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구조 사전을 찾아보시면 구조화 이런 의미로 나오게 될 거에요 그래서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해서 명세를 기술 정의하는 것을 말하고 다른 말로 스키미라고도 한다 얘네는 산업기사에 출제됐던 용어입니다 필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내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요 그림을 보시면 모두 다 해결이 되겠네요 우선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실제 저장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애들을 정의화하는 것이고요 외부 스키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잠깐 봤던 일반 사용자들 혹은 응용 프로그래머 혹은 DBA의 접근을 우리가 관리해주는 스키마고요 자 개념 스키마는 실제로 얘네 논리적 구조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서 보시면 여기까지는 얘는 우리가 논리적 구조가 되고 얘는 물리적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간단히 필기에서 보셨겠지만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논리적 구조가 되는 거고요 얘는 물리적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중에 DBA가 나왔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어떤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자원에 대한 기획, 통제 데이터베이스의 언어를 이용해서 DBMS를 거쳐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전체적인 관리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우리가 DBA라고 한다 자 DBA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 저장 구조와 접근 방법을 선정하고 보안 권한 부여, 유효성 검사 이런 것들 한대요 스키마 정의하고요 예방 회복 절차 수립도 한대요 무결성 유지를 위한 관리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아주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BA가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 이렇게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한번 여러분들의 서술을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스키마가 뭐냐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다 그러면 우선은 단어가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간단히 한번 적어 보세요 머리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직접 지금 약간 강의를 멈춰 놓거나 아니면 강의가 끝나고 직접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작성해 보시는 습관을 드리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다지는 예상문제가 쭉 나오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네도 마찬가지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 가지고 챕터 1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꼭 좀 손으로 내가 악필이다 라고 하더라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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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